프리티 애쓰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프리티 애쓰다 프리티 애쓰다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이렇게 자면 안되죠 일어났어요 주말에는 몇시에 일어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멍 떼 리 기 냉장고를 왜 열죠? 프리티 아침부터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 밥은 안먹어요? 아이스크림이 밥이냐? 달밤의 체조 아니아니! 아침에 체조를 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턱 일곱 잘 운동 도대체 엉덩이를 왜 흔들죠? 주말이어서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주말이어서 좋아요? 네, 학교 안 가고 그냥 놀고 그러니까요 혹시 파파같아 하트를 한 번도 하는거 같고 유튜브 댓글을 확인하네요 근데 하트가 없어요 하트 무슨 하트? 저 원래 하트 전장인데 하트가 없어요 자, 파파님! 지금 이거 뭐 하는거에요? 지금요? 네 프리티 에스더가 젖은 옷을 오늘 입고 간다고 해서 말리잖아요 마른 옷 입고 가면 좋은데 굳이 이 옷을 입고 간다고 해서 이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거 왜... 그냥 입지 프리티 에스더가 지금 어디 가는건가요? 자, 지금 저희가 먼저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떡볶이인데 왜 야채 밖에 안 보일까요? 뼈약 신발이 같네요 치 치 뽕 프리티 에스더 프리티 에스더 장보러 왔다가 너무 더워서 지금 뭐 마시는거에요? 레몬에이드에요 맛있어요? 네 그러면 잘 씹고 진짜 장보 같아요 정말요? 우와 프리티 에스더가 어디 갔어요? 지금 맛에 왔어요 사실 그 식품이 있어요 조금 더 맛있었어요 잘 먹으니까요 너무 맛있게 찍어요 밑에스더가 좋아한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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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되겠다 그쵸? 많아 저기요 네 네 여기 가세요 네 저기요 재밌게HNurch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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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랑 산책 나왔나봐요 프리티 에이스더가 미미에게 끌려다니네요 돼지 고기 나도 먹고 싶다 지금 뭐하는거에요? 네? 키가 안다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네 이거는 마마와 이게 원래 고기를 찍어 먹으면 기름같은거 있어요 기름이요? 참기름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거에요 기름 담당이요? 아니 스푼 담당이랑 스푼이랑 젓갈이랑 밥이랑 기름같은거 담당이에요 커판이요? 커판이요? 커판 요리 담당이요? 요리요? 요리는 못하구요 고기만 구워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에요? 고기가 잘 먹어요 어떤 고기요? 어떤 고기요? 대기고기, 소고기 소고기도 잘 먹어요? 네 많이 드세요 안녕 프리티비 에이스더가 파파에요 저녁식사 후 촬영이 이어지네요 할리가리 컵 쓰죠? 네 해보려고 해요 네네 방법 좀 소개해주세요 네 네 스팸 때는 네 이렇게 칸이 방끝이 있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스팸캐스터? 네 자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아요 응 자 이제 친구들 잘게요 잘자요 안녕 프리티 에이스덕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잘 자요 친구들도 오늘 수고 많았어요 알러뷰 수고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즐거울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